나 옛날부터 궁금하고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을 봤는데 그 어떤 유니버스가 이제 남동생이랑 이제 남동생이 옆에서 이제 V LIVE를 시청하는데 제가 축구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남동생이 되게 재밌게 봤다는 글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봐요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아 다같이 와요? 아니요 아니요 그 혼자 봐요 혼자 봐요 부모님이랑 같이 봐볼게 아니요 혼자 봐요 내가 부끄러워요 제가 뭐 항상 항상 세팅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 그 나름 저도 나름 이제 여러분들의 뭔가 그런 구성원분들한테 잘 보고 싶단 말이야 나도 이런 뭔가 후지른한 티 말고 아니 같이 오지 마요 뭐 혼자 볼 수 있지 뭐 아 어머니야 펜타몬 인정하셨어요? 뭐 뭘로요? 뭘로 인정하셨어요? 하하하하 아이 아 갑자기 부담되네 이거 나 잡읍시로 좀 치우고 해야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차려입은 거 이제 딱 이제 여기서